끈 다 떨어진 정치초년생을 장관으로 성장시킨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안 돼! 올리지 마! 형님 우리 이따가 자는데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 스텔러! 다음에는 제 와이프랑 같이 와서 사진도 찍고 그러면 장관 반려견도 다니는 개 유치원이다! 뭐 이런 거 SNS에 올리실 때 홍보 어드밴티지도 완전히 끝내줄 것 같고 그죠? 지금 아내분의 지위를 이용해서 저희 유치원에 아이를 부정 입학 시키는... 창피해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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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